지금 바르사란노아 공항 도착하는데요 여기 버스 타는데 가고 있어요 버스는 이쪽으로 여기 스페인 지하철 교통카드 사러 왔는데요 일단은 저는 현도 상태라서 여기 상태라서 이승미터 웨이라서 현금 주시면 되고요 현금은 여기 상태라서 그리고 티켓 방법으로 이제 또 이어가시면 앞으로 티켓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여행을 타러 갑니다 이제 시어치 차러 갑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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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